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옹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동물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동물들도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할 줄 알고 이에 대해 반응하고 거리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학대받아 마음의 병을 얻은 강아지가 하루종일 병만 바라보며 지내는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물도 그러할진데 만물의 영장이라 스스로 이름 붙이는 이 오만한 인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마음속까지 꿰뚫어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모든 관계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해주는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간에 돈이 오가는 관계이든 촌수로 얽혀있든 지역으로 묶여있든 출신학교로 통하든 이런 것은 다 부차적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얽혀있든 그게 누구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는 내 인생에서 독약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곁에 둬서는 절대 안되는 사람입니다. 무시당하면서 곁에 남아있는 것은 그건 노예죠.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면서도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전정근근 상처만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곁에 둬서는 안된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그냥 불쾌한 정도에 무시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언제나 막말과 좀 더 심하면 욕소리에 함께하기 때문에 언어폭력의 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언어폭력이든 물리적 폭력이든 가릴 것 없이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폭력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는 게 대수가 아닌 것이고 나이 들면 좀 더 나아지려나 바람도 가져보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의 글을 보면 예수는 말할 것도 없고 70, 80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자의 욕설과 막말 그리고 냉소적이고 독선적인 태도 때문에 지옥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를 무시하는 상대방이 부모이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또 자식이어서 선배여서 오래도록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고용주여서 계약상 갑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관계에 얽매여 일방적으로 깨지고 당하고 속으로만 골마 터진 채 살아갑니다. 참고 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 주겠지. 그런 날이 오겠지. 기대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하나하나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존중하지 않는 그 행동들, 징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징후 첫번째, 내가 말할 때 주깊게 듣지 않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 사람이 열심히 말하는데 뭐가 힘들다고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건성건성 대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찮은 듯이 말이죠. 징후 두번째, 여러 사람 모인 곳에서 나를 흉본다. 둘이 있을 때 해도 불편하고 감정이 상하는 이야기를 일가친척 모였을 때 또는 친구들이 모였을 때 자식들,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모인 자리에서 그냥 다 들으라고 대놓고 흉을 봅니다. 이건 완전히 너희들도 다 따돌려도 괜찮다, 무시해도 괜찮다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아주 지독하게 나쁜 행동입니다. 징후 세번째, 의견을 말하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한다고 핀잔을 줍니다. 요즘도 이런 무식한 배우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예전 세대 남편들은 아내가 뭐 좀 얘기할라 치면 재수없게 기집이 집에서 큰소리 낸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징후 네번째, 자신이 잘못이나 실수했을 때 건성으로 사과한다. 사과는 모림지기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대충 아유 알아서 알아서 원인 불문하고 다 내가 잘못했다. 됐지? 아유 그래 됐어 그만해 이제. 이런 사과를 듣는다면 기분이 좋아지시겠습니까? 나빠지시겠습니까? 되레 기분이 더 상하게 될 거예요. 얼버무리고 빠져나가려는 거죠. 진정성이 없으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징후 다섯번째, 대화가 필요할 때 늘 도망간다. 듣기 싫은 얘기라도 들어주고 그에 대해 자기 생각 얘기하고 이러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 일인데 배우자는 늘 도중에 듣기 싫다며 자리를 뜹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도피를 선택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자리를 뜨는 것만 도피는 아니죠. 상대가 얘기하는데 반응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도피입니다. 징후 여섯번째,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해놓고도 또다시 같은 짓을 반복한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겠다고 한 번만 더 믿어보라고 해서 눈감아줬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 또 같은 짓을 하고 다닙니다.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람피는 게 그렇고 도박에 미쳐 돌아다니는 것이 그렇고 술자리마다 하지 않고 다 돌아다니고 친구가 최고라며 가정일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징후 일곱번째, 사람 약점을 잡고 빈정거리고 놀려댄다. 사람마다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열등감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감싸주지 못하고 기분 나쁠 때마다 빈정거리며 이 상체기를 탁탁 건드립니다. 그것도 상대의 반응을 봐가면서 말이죠. 그것이 나의 약한 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쉽게 제압할 수 있어서 그것부터 건드리는 것인데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준다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아파하는 그 상처를 건드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게 인간에 대한 아니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징후 여덟번째, 내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서로 격려해주고 고맙다 인정해주면 힘이 날텐데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애쓴다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벌어오는 것이 적다며 타박하거나 아내를 가정부 취급하기도 합니다.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다 여기는 것만큼 무례한 행동도 없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곁에 둬서는 안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깊어가거든요.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시를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애시당초 배려심이 없고 무례하기까지 한 사람이 나이 든다고 해서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는 일은 아주아주 드뭅니다. 아주 힘들죠.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었더라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벌써 고쳤죠. 참으면 참을수록 무례한 사람들은 더 독해져서 상대를 잘근잘근 씹어줄 생각만 하고 마구 덤벼듭니다. 그러니 참고 살 필요 없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 봐야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될 리 만무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서로의 돈이 오가는 관계이든 촌수로 얽혀있든 지역으로 묶여있든 출신 학교로 통하든 이런 것은 부차적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버려도 괜찮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귀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